안녕하세요. 한중일 상북지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소와 말, 호랑이, 표범, 양, 까치가 없었다는 힘입고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외국의 국가체제는 기원으로 초기에는 통일되지 않은 100여개 국가로 분립되어 있던 상태로 그 중 30여 국가가 낙랑국과 대방국에 조공을 바치던 상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들 외국사신은 한반도 남해안을 통하여 서해안 쪽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가야의 김해를 통해서 육지로 상인들이나 사신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여러 소국가는 서기 147년부터 189년 사이에 전쟁과 북속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 내란 상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극히 혼란스러운 상태의 여러 나라를 최초로 통합한 여왕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야마대국의 비미호 즉 희미꾸란 여왕이었습니다. 당시 대방국에서 야마대국의 이르는 중국측 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 중 외인전이 있는데 이를 간편히 위지 외인전이라 합니다. 그곳에 이정표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총 1만 2천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리스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의 국제관계를 보면 조조가 세운 위나라와 송건의 오나라 그리고 유비의 촉국이 그 후순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던 때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은 조조의 위나라와 외교관계가 많았기에 위지 동의전의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기 238년 1월 위나라 황제는 열조 명황제로 이름은 조예였는데 그는 실권자가 아닌 허수아비였습니다. 실권자는 사마의였을 때입니다. 2해 1월에 위나라는 연나라를 치는데 수두를 친 것이 아니라 몰래 낭랑국과 대방국을 먼저 치고 6월에 연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1월에 이 소식을 들은 대방국의 외인들은 야마대국 히미코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서기 238년 1월에 대방국이 위나라로 바뀌었을 때 이 소식을 히미코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당시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 소식을 들은 히미코는 당장 남자생구 4명과 여자생구 6명으로 총 10명의 생구, 즉 노예와 약간의 포목을 가지고 6월에 대방국에 도착합니다. 이에 대방대수 유아가 인도하여 12월에는 수도 낙양에 도착합니다. 낙양은 현재의 시안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호랑이 그름은 일본이 더 많이 그렸다 합니다. 수는 핫다시, 즉 신락의 진실들이 가지고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말은 잦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패한 세력이 말까지 배에 싣고 외열도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반도계 인굴이 나오는 야유유적에서 말뼈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도 서기 240년 이후에 들어갔겠죠. 일본에는 한국산보다 몸집이 큰 까마귀는 엄청 많아도 까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까치의 이미지를 잘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못 보았으니 이미지를 잘 알 리가 없죠. 겨우 큐슈의 사과현 정도에만 서식하며 몸집도 한국산 까치보다 매우 작습니다. 2016년 6개월간 오이타현 히타시에 산적이 있는데 사과현과 가까운 오이타현에는 까치가 조금 보인다 합니다. 까치를 일본어로는 가사사기라 하나 또한 조선까치, 즉 조센가사사기나 고려까치, 고라이 가사사기 또는 까치가라스라고도 합니다. 까치가라스를 직역하면 까치 까마귀라는 뜻이니 까치는 순우리말이죠. 결국 일본인들은 까마귀를 통해서 까치를 인식하는 것 같으니 고려니 조선이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일 것입니다. 일본에는 원래 까치가 서식하지 않았다는 240년의 기록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일본에 까치가 전해진 것은 일본서기 647년주에 신라의 김춘초가 앵무새 한 쌍과 까치 한 쌍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뒷받침합니다. 까치는 신라에서 길조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고 일본에는 없는 희귀사라는 것을 간파하고 보낸 외교적 조치로 보입니다. 야마대국, 즉 야마타이국의 위치 비정에서 큐슈설과 나라소재설로 논쟁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기 240년대도 일본의 야요의 시대임을 감안할 때 대륙과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던 창구로서의 큐슈 지방에 최강국이었던 야마대국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럼 히미코의 여왕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240년 위나라의 허수아비 황계는 아홉 살의 조방으로 바뀌었고 그는 소황제로 불렸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소황제로 불렸겠죠. 실군은 여전히 사마의가 지고 있던 때로 대방국 유하에게 명하여 외국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외국 사신과 함께 외열도까지 가는데 대방국에서 히미코가 사는 야마대국까지가 총 1만 2천리라 합니다. 대방국에서 구야한국 즉 김해까지 7천리요 구야한국에서 대마국까지 1천리 대마국에서 일지국까지 1천리 일지국에서 말로국까지 1천리라 합니다. 즉 현대로 보면 김해에서 대마도까지 51킬로 대마도에서 익기섬까지 49킬로 익기섬에서 말로국이 있던 마스우라까지 21킬로입니다. 고로 대방국에서 마스우라까지가 1만 리입니다. 히미코의 야마대국까지는 2천리가 남게 되죠. 그런데 뒷부분 리수에서 헷갈리게 적어놨습니다. 마스우라에서 700일을 가 불미국에 도착하고 불미국에서 투마국까지 바닷길로 20일 걸리고 다시 투마국에서 야마대국까지 바닷길로 10일에 육루로 1개월 걸린다고 기록해놔서 엄청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뭔가 착오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총 리수에서 따지면 말로국에서 야마대국까지는 2천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를 대방군으로부터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대방국에서 투마국까지는 남쪽으로 배를 타고 20일 걸리고 야마대국은 대방국에서 말로국 즉 북큐슈인 마스우라까지 10일 걸리고 다음 육로로 걸어서 한 달 걸리는 곳에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곳이 여왕국의 수도로 인구도 최고로만은 7만 호나 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큐슈의 중부지역으로 오이타현이나 구마모토현 남부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히미코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신비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고 대신 남재 즉 남동생 정치보좌관을 통하여 간접 통치를 행하였습니다. 즉 여왕 히미코는 종교적 일인 종무에 관여하고 실제 정치인 정무와 군무는 남동생이 행하는 체제였습니다. 의지의 인전 기록에 의하면 여왕 히미코는 귀신 부리는 것을 일삼고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에 능하며 나이가 들어도 남편이 없으며 남동생이 보좌하여 나라를 통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미코가 귀신을 부리는 등 주술에 능하다는 기록을 볼 때 그녀는 무당과 같은 성격의 인물로 생각됩니다. 히미코가 왕이 된 후 그녀를 본 사람은 거의 없으며 신여 천여명을 거느리고 남자는 한명 뿐이었다 합니다. 한명의 남자는 음식물을 운반하고 말을 전하러 출입하였으며 죽어하는 궁실과 누각 근처에는 성책이 엄중히 설치되어 항상 변기를 휴대한 군인들이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히미코가 죽었을 때 직경 백여부에 이르는 큰 무덤을 만들고 순장된 노예가 백여명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이 히미코에 대한 중국 측의 기록은 이후 고사기나 일본소기 편천자들에게는 많은 역사 날조 소재를 준 것 같습니다. 즉 히미코가 어느 때는 신궁항으로 또 어느 때는 일본인들이 태양신으로 모시고 있는 아마테라스 오까미라는 인물로 오버랍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인물 모두 실제 인물 히미코를 모티브로 날조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물 묘사가 중첩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당시 외열도에는 소와 말 그리고 호랑이 표범 양 까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